신경의 신세계 시간입니다. 금일 지정확정 리스크,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,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많이 느끼실 텐데요.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은 실적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수급적인 요인을 계속 중요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최근 근래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매도의 포지션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취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거래소 쪽의 흐름을 굉장히 좀 안 좋게 만들어 나갔고요.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을 보면 그 누적 포지션은 약 한 6천억 원을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. 반면에 코스닥 쪽의 흐름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은 약 한 100억 원의 매수의 포지션을 취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시장의 거래소 쪽의 흐름은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코스닥 쪽에서 지금 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지금 현재는 좀 유리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지난 말일이었죠. 3월 29일 날짜에 제가 여기 나와서 4월 달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들. 그 종목 9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종목들을 보면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시장의 지배력이 약한 그런 종목, 시장과 연동성이 별로 없는 종목들이고요. 그 다음에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래소 쪽의 흐름,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의 흐름, 제가 도표로 준비를 했는데요. 그때 말씀을 드렸던 목표가와 손절가, 그 부분을 종목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도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. 그 도표의 흐름에 제가 제약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제약 쪽의 흐름,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미약품과 그 다음에 종근당, 삼진제약, 부각약품,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시세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적으로, 계속적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통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금액의 기준은 지난 3월 말일 기준으로 따져서 지금 계속적으로 플러스권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. 뭐 아이마켓 코리아나 아니면 현대 그린푸드 이런 종목도 지금 시세가 아주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. 그 다음에 코스닥 쪽으로 보셔도 좋겠는데 코스닥 쪽의 흐름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모바일 게임 관련된 종목과 그 다음에 엔터테인 관련된 종목, 이쪽의 종목이 아주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특히 게임빌 같은 경우를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지금 4거래일 동안에 무려 한 15% 가까이 상승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꺾이지 않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구체적으로 게임빌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빌을 살펴보면 제가 1차적인 목표가를 12만 원의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이 방송에서 목표가를 상향을 시키겠습니다. 그래서 목표가를 13만 원 있는 자리까지 목표가를 좀 더 올려놓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. 흔히 한간에서는 이 게임빌에 대해서 지금 고평가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.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ROE와 PER을 기준으로 따져서 ROE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올 때는 절대 고평가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9가지 종목은 계속 꾸준히 4월 한 달 동안 시세의 탄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 시장에서 공략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기술적으로 차트의 흐름이 아주 상당히 좀 좋게 움직이는 모습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. 종목 명은 미래 나노텍입니다. 기술적인 흐름은 아주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이 미래 나노텍의 손절 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 7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단기적으로 1차 목표가는 만 2천 원을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바로 공략을 해보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최근 근래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게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짧게 짧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전략을 쓰시고요.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인 요인의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를 보면서 그쪽의 방향에 접근을 해나가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신기영의 신세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